반갑습니다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도킹 스테이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아실독 이 제품은 여러 장치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서로 다른 장치 간의 화면 공유를 전환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장치의 잠재력을 높이고 작업 공간을 확장하고 다기능 디자인으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m2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사타 3.0 인터페이스 표준을 지원하는 m키 m2 사타 3.0 ssd는 데이터 저장에 탁월하며 어디를 가든 휴대하기 편해요 또한 5기가 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usb 3.0 a를 사용하면 파일 전송 요구 사항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작업을 간소화하고 장치 간의 대용량 파일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실독은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포트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100와트의 입력을 제공하는데요 장치의 효율적이고 빠른 충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기가비트 랜을 사용하면 장치가 서로 통신하고 파일, 프린터 및 인터넷 연결과 같은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랜은 이더넷 및 와이파이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줘요 아실독은 4k 해상도의 hdmi 비디오 출력을 지원하여 고화질의 대형 화면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영상이 매우 선명하고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3.5mm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지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헤드폰 또는 스피커를 연결하여 고품질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상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으며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러 장치를 전환하며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아실독에 관심 가져 볼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잠깐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가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